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해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사용법 강의를 위해서 외부로 나와 봤습니다 주위에 새소리도 많이 나고 날씨도 좋아서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네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카메라 기능은 프로 모드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프로 모드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기종에 따라서 프로 모드가 좀 더 세밀하게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단순하게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용을 하실 때 훨씬 고품질의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프로 모드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 사진 모드에서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 모양이 나와요 이것은 초점과 노출이 하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걸 조절을 해주면 밝기가 조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노출이 되겠죠 화면을 한번 터치하면 그냥 초점만 맞게 되고요 누른 상태에서 기다리면 이렇게 나와서 밝기 조절과 그 다음에 여기에 초점이 맞게 되겠죠 초점을 바꿀 때는 이 위에 터치하면 이쪽으로 초점이 맞게 되고요 아래쪽에 터치하면 아래쪽에 초점이 맞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초점과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는데 프로 모드로 들어가면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더보기로 눌러서 프로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프로 라고 있죠 프로 누릅니다 그러면 우측에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들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세부 조절을 건드리지 않고 화면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옆으로 벌어졌다 다시 합쳐지고요 AF A2 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터치한 상태에서 하나를 드래그에서 빼면 하나는 AE 구요 하나는 AF 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F는 초점이고요 AE는 노출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우측에 여기는 밝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둡죠 자 그러면 일단 노출부터 지정을 합니다 밝기를 이쪽 밝은 공간으로 맞춰 버리면 이 밝기가 너무 밝으니까 전체적으로 밝기를 낮추겠죠 자 AE를 여기다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두워 지겠죠 자 그 다음 이 AE를 어두운 공간 여기에다 갖다 놨습니다 여긴 좀 어둡죠 여기에 놓게 되면 이 어두운 부분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밝기를 올려 주게 되겠죠 자 이 AE를 어느 정도의 위치 시키냐에 따라서 전체 밝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AE를 중간 정도 밝기에 놓게 되면 밝은 부분과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에 어느 정도 중간치를 잡아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포커스가 있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지 이쪽일지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부분일지에 따라서 초점 외 부분은 날라가게 되겠죠 자 AF를 이쪽에다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은 좀 흐려질 거예요 여기 있는 아파트 부분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E의 AF를 이 위쪽으로 가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흐려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AE와 AF만 이용을 해도 프로모드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밝은 데는 너무 밝게 나오고 어두운 데는 또 너무 어둡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는 일부러 좀 밝게 만든다든지 일부러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걸 조절하기가 좀 힘들죠 자 지금 중앙 정도 밝기인데 이거보다 밝기가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AE를 어디에 놔야 될까요 좀 더 어두운 곳으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밝아지죠 자 지금보다 좀 더 어둡게 주고 싶어요 그러면 좀 더 밝은 곳으로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약간 어둡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AE와 AF 기능 자동 초점과 자동 노출 기능만 활용을 하셔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프로모드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종에 따라서 우측에 있는 세부적인 조정은 못하더라도 AE와 AF 기능은 제공을 하는 기종이 많을 거예요 한번 터치해서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따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렇게 터치해서 초점을 잡았어요 자 그때 우측에 보시면 포커스라고 나오죠 자 지금 이 포커스는 다중 초점 중앙 초점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초점이 이렇게 앞에 맞으면 뒤쪽이 흐려지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 싫고 전체적으로 좀 깨끗하게 보이고 싶어요 다 초점이 맞고 싶은 거죠 풍경 같은 거 찍을 때는 보통 그렇게 많이 찍죠 인물 사진일 경우에는 초점을 인물에 맞추고 뒷부분을 흐려주게 되겠지만 풍경이나 경치 같은 경우에는 앞과 뒤가 전부 깨끗하게 보이는 게 좋겠죠 자 그럴 때는 포커스를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중앙 멀티 수동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중앙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 사진에서 이 센터 부분 이 부분에 주로 초점이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멀티를 누르게 되면 자 지금 사각형 점들이 여러 개가 나왔네요 그죠? 자 이 부분들이 전부 초점이 맞는 거죠 다중 초점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멀티로 주게 되면 최대한 거리하고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초점이 맞게 돼요 자 여러분이 찍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중앙과 멀티로 바꿔가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동이 있죠 자 수동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이 슬라이드바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동을 조절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뿌옇게 흐려지고요 자 그 다음 또 뿌옇게 흐려지죠 자 적당히 슬라이드바를 움직이게 되면 모든 사물에 초록색 테두리가 생기게 되죠 자 이렇게 테두리가 생긴 것들은 전부 초점이 맞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쪽 경치 부분은 지금 전부 초점이 맞았어요 그죠? 자 하지만 앞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여기는 가깝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초점이 아무래도 덜 맞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가까이 가져와서 아래쪽에 초록색 선들이 많이 보이게 하면 이 앞쪽에 주로 초점이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뒤쪽에 주로 초점이 맞게 되겠죠 자 이 아파트 쪽에 보시면 초록색 테두리 선들이 보이시죠 지금 이 아파트에 주로 초점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초점을 조절을 수동으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때 이 초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초점이 되겠어요 자 지금 중앙과 멀티는 내가 따로 초점을 잡지 않고 그냥 바로 찍을 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중앙은 여기 있는 중앙 부분이 기준이 되고 멀티는 여러 개의 초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수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는 거고요 자 화면을 터치합니다 자 그 다음 이 포커스를 일단 중앙으로 바꿔주고요 다시 한번 터치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화면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커스 중앙이 무시가 되고요 내가 터치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는 거죠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바로바로 그냥 찍을 때는 이렇게 터치하지 않고 한 번 더 터치하면 없어지죠 그냥 포커스 중앙 상태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고요 나는 어느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다 그럴 때는 화면을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찍게 되면 그 부분에 초점이 맞게 되겠죠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때는 포커스 들어가셔서 여기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ISO죠 이 ISO는 필름 감도인데요 스마트폰은 필름이 들어가지가 않는데 이 필름 감도가 왜 필요할까요 빛을 받아들이는 감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양의 빛도 들어오면 얘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ISO가 지금 50인데요 ISO를 누르고요 자 우측에 슬라이드가 나오죠 자 이걸 내려주면 점점 밝기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ISO가 50 상태에서 이거를 쭉 올리면 점점 밝아지죠 자 아주 미량의 빛이 들어와도 민감하게 이 카메라가 반응하게 되는데 민감도를 이렇게까지 올려버리면 빛의 양이 이미 많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너무 올려버린 거죠 자 이 ISO를 이용을 할 때는 어디에 많이 이용할까요 자 어두운 곳을 찍을 때 빛의 양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둡게 나와요 그럴 때는 이 ISO를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단점이 있죠 ISO가 높아질수록 사진의 화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두운 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어두운 곳에 왔어요 자 여기 왔더니 지금 똑같은 값인데도 좀 어두워요 그죠? 자 이럴 때는 ISO를 좀 높여주면 밝게 올라오게 되겠죠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찍을 수 있고요 밝은 곳은 또 어둡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계는 있겠죠 자 이 3200 이상은 줄 수가 없죠 수치가 여기까지밖에 없죠 이것도 스마트폰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 DSLR 카메라 같은 것들은 이 수치가 만 이상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스마트폰 카메라는 3200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의 한계는 있겠죠 자 그래서 빛이 너무 밝은 데는 이걸 올려서 이렇게 최대한 낮춰주시면 좀 더 깨끗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ISO 수치는 낮으면 무조건 화질은 깨끗하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 카메라는 100에서 150 정도에서 많이 쓰죠 보통 필링 카메라 기준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건 참고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밝은 곳으로 왔습니다 자 아까는 100 정도면 잘 나왔는데 지금은 너무 밝아졌죠 그만큼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ISO를 여기서는 낮춰주는 거죠 자 50을 줬는데도 너무 밝아요 그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은 셔터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셔터 스피드는 빛을 순간적으로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피사체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자 여기 셔터 스피드 누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60분의 1이죠 이 상태는 굉장히 느린 상태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앞에 피사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피사체를 움직여요 자 그 다음에 결과물을 볼까요 자 어때요 뿌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60분의 1로는 순간 포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를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찍기 때문에 빛의 양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지만 그만큼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순간 포착에는 좋겠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어두워지죠 들어오는 빛의 양이 그만큼 줄기 때문이에요 자 그때는 ISO를 눌러서 민감도를 올리는 거죠 자 이렇게 민감도를 올리고요 자 여기 스피드 가서 천 상태에서 찍어 볼게요 자 찍습니다 자 어떻죠 어느 정도는 잡히죠 자 만약에 여기서 스피드를 좀 더 올리게 된다면 좀 더 선명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더 올리고요 자 그다음 빛의 양이 너무 적으니까 ISO는 좀 더 올려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찍어 볼게요 자 제가 앞에서 손으로 움직이면서 찍었기 때문에 초점이 약간 나가서 그렇지 잔상이나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뭐 달리기 하는 장면이라든지 특히 동물 같은 거 찍을 때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나뭇가지가 많이 흔들리는데요 이럴 때도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올려 주시게 되면 순간 포착이 돼서 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버리면 움직이는 잔상이 전부 다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가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눌러 주시면 5200K라고 지금 기본값이 나오는데요 이걸 조절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파란빛이 돌거나 또는 노란빛이 돌거나 이렇게 되죠 형광등빛 아래 또는 백열등 아래 태양 아래 이런 거에 따라서 색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건데요 아무래도 형광등일 경우에는 파란빛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조절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형광등빛 아래에서는 여기는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프로 모드를 이용해서 찍으시면 그냥 기본으로 찍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이 원하는 사물을 제대로 포착해 낼 수 있고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을 알고 찍으시는 거와 그냥 막 찍는 것은 많은 차이를 갖겠죠 일단 어떤 원리로 찍히는지는 알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찍으시면 사진 찍는 실력도 빨리 늘고 결과물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진은 여러 번 찍어 보는 게 제일 좋죠 어차피 여러분 손에는 다 카메라 하나씩은 들고 계시는 거니까 외부에 나가셨을 때 시간 되실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한 주 단식만 찍으셔도 매일 찍어 보시면 한 달이면 벌써 60장 이상을 찍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는 많은 차이를 갖게 될 겁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연습 많이 하셔서 좋은 사진 찍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